좋아 게임 잘 만드는 락스타 게임입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제가 해봤는데 명작입니다 2003년도에 어떻게 이런게 구현이 가능한지 놀라운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정도 게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 스토리는 좀 까먹었어요 하지만 이건 뭐야 여기도 RP가 있어? 이..이..이..사람이 트레버잖아 응? 그.. 뭐할때 지더라? 강도할때 살아남은 사람 다 압니다 내가 다 아는..나 GTA 잘 아는 사람이에요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산타 마이클 드 산타 다 아는 사람이야 GTA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야 지난 이야기 설명 옛날에 마이클 마이클하고 누구랑 트레버랑 뭐해 크랭클린 내 부사수 Hey man, it's me. Hey man. What's going on? 아, 얘가 은퇴하려고 했는데 깡패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깡패한테 돈 몇억 죽이려가지고 그 고석상을 제대로 털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은퇴하려고 하는데 근데 얘는 그 되게 잘 살아 은행강도, 은행강도 해가지고 그걸로 무슨 신분세탁 프로그램으로 잘 살아 근데 얘가 그 절뚝거리는 아저씨네 집 가는데 절뚝거리는 아저씨가 절뚝거리는 아저씨가 내가 이거 어떻게 바꿔? 하면 어떻게 바꿔? 그 은행강도 해서 신분세탁 프로그램으로 그렇게까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 그 이유는 뭔가 거래가 있을 것이다 FBI나 그런거 나 이거 좀 멀리 가는거 어떡해 나 멀리 하는거 하고 싶은데 뭐 뭐 뭐라고 했냐 아 전화가 멀리 하는거 멀리 하는 모드 이거였나 더 더 가까워진거 아 나 아까 옛날에 이렇게 했었구나 테이블도 오 어쩜 이렇게 가깝나 했네 그럼 더 운전 못하는데나? 아 잠깐 미안해 훨씬 심각합니다 불러가지고 갑니다 여기가 여기가 3개짜리 3개짜리 아만다 구하기 와 아 잠깐만 미안해 아 지에 누가 총을 자꾸 쏘는거 같아서 누가 쏘는거야? 아 경찰이구나 아 아 같은 경찰끼리 왜그래? 역주행 나 역주행 나 역주행인데 너네도 따라오면 너네도 역주행이야 벽 따라가 벽 따라가 던전 탈출법 벽 따라가지 케이크가 계속 나와 이럴들 케이너 왜 앞에 안가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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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정신이 나 스토리인줄 알았어 아 한글로 돌린거야 한글돌려 한글돌렸대 미안해요 나 이번에 확실히 해볼게요 아 아니다 아니야 한글돌린게 아니고 송출컴으로 마우스가 돌아갔어요 아 껐어 껐어 연결 껐어 이제 됐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씨 여기서부터 아 나 여기구나 잠깐만 새끼가 일어서 넌 뭘 봐 인마 너 어떻게 알아? 증인을 쓰레트렸는데 자 안전을 좀 자 안전하려고 했어 자 안전하려고 자 안전하려고 해 자 안전하려고 해 자 안전하려고 해 정주행 역주행 정주행 역주행 역주행 정주행 당신 살렸어요 고마워요 아 나 죽을뻔 나 죽을뻔했네 나 죽을뻔했네 나 죽을뻔했네 내가 죽을뻔했네 여행을 죽을뻔했네 여행을 죽을뻔했네 여행을 죽을뻔했네 정주행 이거 따돌리려면 더 들어가야돼 숨어야돼 여행을 죽을뻔했네 계속 와 인사 한번 해주고 방탄 시스템 봤어요 방금 차량 자체 방탄 시스템 골목으로 가자 골목으로 갑시다 골목으로 갑시다 아 이거 드리프트 어떻게 하자? 드리프트? 스페이스 하트라이더가 됐어 뒤에 다 따라와 하트라이더가 됐어 하트라이더가 됐어 나 어떻게 도망가야돼? 나 숨을 틈을 안주는데? 정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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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필요하다고? 하트라이더가 돼? 아 하트라이더가 돼 잠깐만 왜 앞으로 안가지? 앞으로 안가지? 앞으로 안가 아만다는 어떡하지? 숨누가 어떻게 없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진다 다시 켜졌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까 꺼지지 않았어요? 행기 아아씨 잠깐만 경찰 다 있는데? 나 이제 잘해볼게 나 알거같아 이제 알거같아 피해다니우면 돼 왜 뭐해? 타! 너 아니야? 어떻게 타지? 어떻게 타지? 아 한글이 들렸구나 아 이거 안타 뭐해? 에프가 안돼 에프가 안돼 아니 경찰차를 타는거야 왜? 왜 안돼? 버그? 팩 이건 빼줘요 나 이트야 어흑 자끼가 경찰 안열려 아 패면 안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야 꺼져 야 아만다에요 소개할게요 아만답니다 지금 여기까지 못오고 있거든 경찰차 주변으로 하고 있거든 왜 안 꺼져 아만다 써 아만다 써 아이씨 경찰차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나봐 내가 보니까 얘는 펴도 되죠 문도 펴고 문도 펴고 맞춰봐 아이씨 아니 못타 못타 경찰이 안 열어지면 못타 이게 아만다가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뒤에 있는 때려도 되겠지 해서 했는데 뒤에 있는 때리면 내가 안타 이렇게 해줘야 돼 얘기하고 있을 때 이때야 돼 이게 발동이 경찰이 잘 못들어졌지 길 경찰이 잘 못들어졌지 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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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할게 자이소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안잡겠지 거짓말해 relax, I got this hey, trying to kill me back here? get us out of here I'm on top of it come on, come on, come on chill out, it's under contro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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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m on top of it I'm taking an anti anxiety there's no point in losing the cops if I'm dead in the back seat give us a point, get us out I'm on top of it I'm off okay is that it? okay are they gone? of course they're gone who are you talking to? come on, I'll put you back to the house don't say it what?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 나와봐 나와봐 아만다도 돌아가네 차를 꼭 타야되요? 아 다른차 타도 돼? 아만다한테 가라고 그러지 봐봐 이게 안뜨잖아 지도가 돌아가네 길에서 패스 타고 올게 내가 차 구해올게 아 근데 여기 차가 없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차보다 차 한 대쯤 있지 않나? 어우 차가 안다뇨 아 진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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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왔다 왔다 답답해서 왔다 지가 답답해서 왔다 가자 빨리 와 어우 차가 있었네 못할래 못할래 다시 우리 예금으로 돌아갔잖아 아만다도 뭔가 맺힌게 있죠 아만다도 뭔가 참고 살았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만다도 뭔가 참고 살았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呢 아는 거 알구 아는 거 알다 아는 거 알았다 아는 거 알았잖아 아는 거 알았지 아는 거 알았다 아아 또 내리게 하네 쟤 아무튼 지금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FBI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얘가 불었어 FBI에게 그치? 뭐 잡혔을 때 뭘 불어가지고 얘가 보호를 해주는데 보호를 해주는 것 치고는 너무 호화롭게 산다는 거지 그래서 왜 호화롭게 사냐 그거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얘가 뭔가 FBI하고 FBI하고 딜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FBI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뭐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해서 했는데 거기서 뭔가 신분 세탁을 하면서 오는 뭔가 부작용이나 뭐 그런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실감에서 바람을 피우고 요런 부분에서 좀 연계가 있지 않을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뭐 애들도 지금 삐뚤어지고 요런 것들도 아 좋아요 어 보석상 둘러 싸면 안 되잖아 아 85% 아 8.5% 트레이시는 딸입니다 트레이시는 봐봤어? 봐봤어? 아니 아빠가 왔는데 뒤질래? 인사 안하냐? 무슨 잡지야? 패션 잡지? 레스터 얘가 이제 작전 이번에 보석상 털려고 하는 이제 브레인이에요 어 수면가스 배달이 이루어져서 밴을 가르쳐서 가스를 챙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 7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내가 너무 이쪽에 있네 밥 밥이 왔어? 밥 안하는데? 자 갑시다 탈취해달라고 하니까 탈취해 줍시다 어 우리집 차 됐네? 아 이 차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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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돌물교환 한번 하고 아 아 아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를 네비게이션에 지적 지적 한번 봐 아 1번 여기부터 가야된다는거지 요거 따라 네비 따라가겠습니다 네비 안전운전에 안전운전에 괜히 또 경찰 뜨면은 오래걸려 하지마 나물위에서 하는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도 다리 건너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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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지 옆으로 가야되 옆으로 옆으로 방에 안되고 진입 진입 진입할때는 잘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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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차서 추월차서 차서 저어 여여여여여여여여여 큰일날뻔다 도로잘못할거 어찌됐든 가고있어 야 깔끔하다 이정도면 깔끔하죠 이 정도면 깔끔하죠 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왜 들어 소리가 왜 이렇게 들리지 브레이크 안밟았는데 차가 터졌어 친구 아냐 안내려 내려 ves rivalry 겉을jach 자기야 네가 Dat 어 저거 타고 싶어서 내린건데 욕신대지 말자 자 타 거고 자 이렇게 가서 진짜 안전운전해 1차선 타면 안돼요 화물.. 화물차는 제 자체가 잘못된거야 아까 여기서 만난거 자체가 잘못된거야 어 잠깐만 안 보여 화물에 손을 넣거나 물을 열어 왜 아 맞어 밴에 있는 가스를 탈취해야지 아 맞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0차선 아 맞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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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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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네 내가 내가 뺏어야 되나 어 뺏준다 뒤로 뺏준다 나는 뭐оду 왜이렇게 맥뭘 뭐였더라? 아 경찰 오는데? 뺏겼어 나 그거 어떡해 이거 잠깐만 아 진짜 짜증나 나와봐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아 아 가스탈취를 어떻게 해야 돼? 문 열리는 게 안 돼 문 열리는 게 안 되고 나 억울해 문 열리는 게 분명히 안 됐단 말이야 아 차를 문 아 그래 아 내가 총을 안 써봐서 몰랐지 아니 총을 쏘라고는 안 알려줬잖아 난 문 열라고 했는데 F도 안 되고 운전사도 그거 안 되고 저 진짜 할게요 나 너무 쉬워 이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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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 저 차 아 이 차구나 꺼져 꺼져 잠깐만 잠깐만 저 가버렸는데? 어떡해 아 운전자를 쏘라고 아 난 차 문을 쏴가지고 열리라고 나 근데 나 없는데 이제? 총알? 아 경찰에도 붙었는데 어떡해? 권총 없어 나 뺏겼어 총알 뺏겼어 아 아 아 아 아 어 엉! 지나가버리네 그냥 fill 아 어떡해 다시 해야되요? 영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면상면상에다 써야돼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조금씩 양보합시다 아 알았어 내가 일로 갈게 총 뜨고있으면 좋겠니깐 비켜봐 아 잠깐만 나 당신 아니지? 아 잠깐만 아 이거 안열려 아 안열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열어요? 아 어떻게 열어? 아 왜 기완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라라랜드 됐는데? 지금 지금 라라랜드 됐어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여냐고 차를 타라고 아 이렇게 야 이거 길 빵 뚫렸다 빵 뚫렸다 길 빵 뚫렸어 라라랜드 아니 진짜 죽이고 나서 뒷문을 열었잖아 자꾸 나 이거 뒷문을 연다고 생각했지? 가스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 자 무난하게 따돌리고 무난하게 따돌리고 경찰이 뒤에 앞에 있는데? 뒤에 못 쫓아오고 있구나 차가 박혀가지고 아 됐다 뒤에 차를 막아놔가지고 못 오고 있어 경찰이 아 좋다 여유있다 여유있어 야 이거 커피 커피 땡기는데? 커피 한잔에 여유 잠깐만 브레이크 커피 한잔에 여유 미션 성공하고 이렇게 자신한테 포상 한번 줘야지 아 뒤에 차를 막아놔가지고 살살살살 안전하게 지금 근데 나 내 옆에 시체 있어요? 없어요?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맞지? 야 근데 어떻게 개나 어? 아 소리 깜짝이야 어떻게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그렇게 되냐? 야 달도 있어 아 너무 눈치있다 중앙선으로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여자친구 우기 yen 오케 게 아 어우 등간질어 오기가 좀 불어내네 왜 안 뛰어가네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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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우야 받아 자 이제 옷 입고 가스 설토하고 스토어 스토어 야 그 옷 찾아오면 되겠니? 다음 스타에 스타가 알려준대 여기 옷 뺏기 총알? 총알 어디서 사요? 컨트롤? 컨트롤 뭔데? 총마크에 아 저기 총마크 있구나 어 건축집 권세권이네? 아 총세권? 레스터 총세권이야 간편하네 여기 여기 자주오니까 총 사러갈때 여기 이용하면 되겠다 집 앞에서 총을 쐴 수 있어? 이런거 막 그냥 뜯어갈 수도 있나요? 죽이고 아 얘한테 갚치면 총 쏴? 약간 얘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할까 말까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할까 말까 아 저거 눈치 보이죠? E를 사용해서 E E 핸드 안돼 E 핸드 어 안돼 안때려진다 어 애초에 안때려져 E 다음꺼 잠금되어있습니다 아 나 돈도 없어 같은 버튼 아 아.. 진짜.. 방탄복? 좋은거 맞네? 좋겠다 아 맞다 주식에다 다 넣었지? 주식에다 돈 어떻게 넣었지? 나 주식 그거 왜 샀지? 휴대폰 어떻게 하더라? 퇴칭 퇴치자가 가스를 챙겨 나 주식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빼요? CEO 네 주식 시작 이득 봤는데? 왜 올라.. CEO가 죽었는데 왜 올랐지? 아니구나 떨어졌구나 아닌데? 떨어.. 아 뭐야 왜 그래 거구르 아무튼 판매 모두 팔게 어 이게 이익실현이 되네? 자 그리고 나가 나가놓고 어떻게 해 아 돈이 여기 있었어 자 삽시다 수류탄 수류탄을 사 구입 엔터 수류탄을 사고 이게 더 좋은건가봐 SNS 리스턴 데미지가 사거리가 수류탄을 사고 확장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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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나 모르겠어 진짜 이거 이거 사는거야? 확장탄창은 뭐야? 더 많이 넣는건가? 이제 못하잖아 이거 그리고? 나 이거 그거 그거는 못해요? 이거 얘.. 얘 총알 사건 총알 아 답답해 여기에 보면 아 여깄다 위에 있네 여기 사고 이동 이렇게 맞네 아 답답해 펌프샷건 카트리지 잠금해제 어설틀 라이플 잠금해제 마이크로 어디사 아 돈이 없네 됐어 아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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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하려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입은거야? 아 그치 이정도는 내가 깡패지 파란색은 이미 깡패이 된거지 아 파란색까지 아 추가 여분에 그게 됐구나 나 이제 깡패야 히히 돈 다 썼어요 야후우우우 안되겠다 아씨 땅 아 아 격다 아 엥 아 어 어 어 아 으이씨 난지 몰라 난지 몰라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갔는데 난지 몰라 난지 몰라 어? 나 이거 두칸 됐지? 난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그 차를 타고 있구나? 잠깐만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사고 안치면 없어지고 있다 아 경찰한테 나 이제 알았어 시스템 경찰한테 안 보여야 돼 일정시간 동안 경찰이 지금 없잖아 주변에 그럼 이 상태를 유지하면 돼 그지? 아 경찰 온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이거 숨는게 뭐였더라? 어떻게하지?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수거리는거 X 됐다 없어졌잖아 봐봐 아 잘 먹었다 오케오케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야 at 이리로 가야 at 여기서 있지? 경찰에게 숨는 방법 경찰에게 안 보이면 돼 이걸 다섯시간만에 알아야 했어 미친 이거 도팔잖아 아이씨 술 털에 씻고 싶은데 손이 손이 잠깐만 아 나 뭐하는거였더라 숨어 나 뜨는거 뭐죠? 뜨는거? 뜨는거 다시 들어가 없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지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 깔끔하게 다 제거했고 자 올라와서 그거 탈취해야죠? 방역 그 차량 그 방역복인가 그거 탈취해야 돼요 어디 있어 이 안에 그냥 차째로 가져가면 되나봐요 통찰이 와있네 나랑은 상관없죠 나는 여기 직원이니까 좀 돌아가나? 좀 약간 돌아가죠 지도봐 돌아가는건 아니 여기서 갈아타자 여기서 이렇게 가자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여기 교차로 있지 교차로 지나버렸네 가장 돌아가는게 빠른길이야 돌아가는게 빠른길 아 여기 러스 여기 러스 여기 러스 여기 러스 도착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 파츠 이거 파츠죠 여기는 약간 그.. 그 뭐지? 공업단지 그.. 어.. 나.. 안산역 앞에 그.. 공업단지 가면은 이런 느낌 있거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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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되는거 어디가나 이제 그.. 공단지역은 비슷한거 같아 느낌이 회색으로 되가지고 회색 느낌이야 그냥 전형적인 일하려고 딱 만들어진 더이상 뭐 무슨 풀이나 이런건 신경 안쓴 그 회색두시의 느낌 있어요 익숙하다 이제 총포상에서 좌회전하면 어 치웠네? 레스터가 자 두개 죽음을 두개 자 스터야 형 왔다 자 방역차 구했고 방역차도 구했고 가스도 구했고 자 갑시다 보석상 탑시다 내가 참고로 돈 아끼려고 초짜들만 모아놓거든 해킹 그 전문가도 초짜 같이 하는 사람도 초짜 조금만 나눠주고 싶어서 모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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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풍 사이 고생하기가 깨스, 깨스토아 근데 우리는 은밀하게 하기로 했어 은밀하게 작전도 소란스럽게 은밀하게 나 어디로 가? 아 여기구나 리던데 나가는 분을 몰라 이니셜로만 본다 아 운전은 프랭클린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조심하려면, 알았어요 완전 내 목숨을 다닐다고 알고 있다고 안고싶은? 그런 철이 있네? So you made savings on the personnel, huh? Yeah, well, I figure there are on Lester's list of potentials, they can't be that bad. Sure, man. What could go wrong? Jeep hacker, Jeep driver, Jeep gunman? Ah, pretty much everything could go wrong. We got this, man. Don't work. Great! The novice is reassuring me. Oh, bruh. 대사부래, 대사부래, 이거. 조직은 자주 이용하면은 실력은 향상되고, 나눠지는 못 쓴다. 어, 편하지 않아. 내가 키워서 하는거네. 내가 키워야겠다. 부기머니네. 아, 형제 입만 없었어.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보다. 아닌가? 네, 참… 근데 옳추 왔다. 옳추 왔다, 옳추. 시작할게요, 지나갈게요. 어, 우리가 답사했던 데죠. 가자. 차 버려! 또 주우면 돼. 랭클린 가자 안가? 아 주차를 해야 돼요? 되게 까탈스럽네 야 여기랑 여기랑 뭔 차이야 옥상으로 공사하고 있는 옆 건물에 옥상으로 가서 few 여기 2 문 Y 에는 로 토 로 로 로 로 로 로 그.. 그러면 네네로 가야되는데 너머가 옆 건물로 넘어가는 거야 공사중인데로 들어가서 옆 건물 우리가 원하는 보석상에 있는 그... 건물로 가고 거의 다 왔어 도착상 있는 건물로 넘어가 우리가 원하는 듯이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공조에다가 터뜨리는건가? 아 공조에다가 터뜨리는거야? 아 된건가? 됐네 어..잠깐만 어..오케..오케..파쿠로 갓뿐 파쿠로 너만 기다리고 있어 너만 기다리고 있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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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갈게요 이거 어떻게 가 여기다 던져 넣어야 되나 고각으로 하자 고각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가 짧게 못해? 내가? 아 아까 거기로 아까 거기로 오케오케 고각으로 고각으로 이 지랄 야 신속하게 한번 해본건 신속하죠 또? 매끄러워요? 이거보다 숙련된 조교가 없어 한번 해본건 하하 하하 아잇잠깐만 잠깐만 아잇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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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살짝 미끄러진거 아잇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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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 계단에서 올라가고 숙련된 조교 바로바로 쇼컷으로 시지 않고 익숙하죠? 자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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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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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서 걸렸다 씨 살짝 아쉽네요 무브 숙련된 조교 잠깐 여기서 숙련된 조교 하려다가 가속도 붙었어 여기서 천천히 가 이렇게 하면 직선으로 날아가나? 아 여기 이 도착지점에 맞춰서 하는구나 지지없다 깨진 것 같았 뭐지? 문을 너무 닫았어 렛츠고 렛츠고 프랭클린 찾았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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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챙기냐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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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r 이 도착 네 얘가 조커가 된 기분 내가 배트맨이 된 기분 야 저 어떡해 저 새끼가 훔친거 이거 안되잖아 아 저 자빨는데 어떻게돼 벌로 지나가? 1티에 성공한적이 없냐 1티에 해보자 좀 1티에 1티에 하자 1티에 자 2티 이제 2티 2티에 수컷 쟤는 내가 싼에 써가지고 그런거예요? 으쌰 어떡하려고 가 빨리 와 아 이거 후진이 좀 느려 여기있어! 오케이! 어디에 가야해! 기다려야 해! 잃어버렸어? 내가 말해! 어디에 마이클이 찾는 거야? 알겠어! 끊어버려! 그쪽으로 가야 해! 너 맞춰야 해! 가자! 나 따라오는 거야? 나 따라오는 거야? 저 새끼 고무관인거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걸렸어! 잠깐만! 자, 가자, 가자, 가자! 멀리지 마! 멀리지 마! 멀어지지 마! 멀어지지 마! 멀어져! 두고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조직원, 나 두고 가지 마! 나도 조직원이야! 멀어지지 마! 넌 그냥 연락 끊어! 너 하지 마! 자꾸 말하는 것만으로 짜증나! 쟤 무정 끊어, 쟤꺼! 다 챙겨줘야 돼, 애기야? 아기 간거야? 왜 이렇게 믿을래? 아, 왜 이렇게 믿을래? 아! 걱정하지 마, 나 배고파! 놀아! 셧! 우리 모두가 닿아! 계속 지 Bearer! 고마워! 고마워! 이 차량을 도와줄 수 있겠지. 경찰이 플라킹 플라킹 여기 수급이 안정기네 같이가서 어떻게 한번에 성공을 못하지? 이 전쟁은 앞으로 가진 것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당장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L.S. river에 있는 곳을 기다려봐 다른 곳을 도와줘 저기서 이 전쟁은? 이것을 수두고 정말 잘 지내려야죠 저기서 이 전쟁은? 다른 나라와 여행에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전쟁들이 이 전쟁을 만들겠습니다 강을 가르집이죠 경찰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밀어주고 밀어주고 저 노란색 노란색 잘 봐 노란색 잘 봐 저도 믿으면 보란말해 믿으면 왜 이렇게 안 봐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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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스타야 내가 알리스타 지켜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알리스타 지켜줘야 돼 박성현 앗 아 act 앗 앗 아 어떻게 오토바이에서 갈아탔다는가 이해가 안 돼 아 아니구나 시점이 바뀐거지 두명맞혀 있었잖아 그럼 운전하는 애는 누구야? 나 알리스타 뿡! 뿡! 깡! 꽝! 알리스타 알리스타 자 도용한 애 하나? 도용한 애도 할 수 없어 뿡! 뿡 한번 해봐 깝스 꽝! 방문에 넣고 아니 주인공만 다르지.. 조종하는거 아니였어? 밀어주고 같이 가 같이 가 여기서 무리하게 과속하지마 따라가주면 되는거야 2백 그녀석보건 목숨 추워왔대 추워왔대 어떻게 주워왔지? 오다야 이렇게 쓱 쓸었나? 아 내가 주웠어? 아 내가 주웠어? 아 그래? 언제 주웠어? 인간만 놓고가? 카림 덴즈 펠츠 조직기술 향상했어 깡패 키우기 키우기 게임 키우기 게임이야? 여기서 지체해서 깡패 키우기 한 번 알리스타 마이클이었어 나 마이클이 그거 타러가지 않았어? 오토바이 한 명 사고나고 근데 어떻게 마이클이야 오토바이가 아니 저 트럭이 그쵸? 마이클은 오토바이지 이게 누구냐 이거야 프랭클린인가? 아 오토바이 프랭클린이였어? 잠깐만 이해가 안되는게 봐봐 프랭클린이 저 트럭타고 합류한거 아니야? 그쵸? 지금 프랭클린이 타고 있는거잖아 오토바이는 마이클이 타고 아니야? 오토바이 프랭클린이었다고? 아 그래? 근데 어떻게 가스 가스를 넣고 어떻게 털로 나갔어? 아 밖에서 오토바이 타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막 실갱이 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거 주고 마이클은 트럭 가지러 가고 넘겨주고 프랭클린은 오토바이 갖고와서 출발 야 개..개 털었어 아 내리면 안돼 아 내려도 되나? 아 내리면 안돼 제대로 돼요 영능? 영능 뭐지? 얘 영능 얘 영능 뭐야? 마이클 영능 총칠때 슬로우 아 맞아 맞아 소소식 근데 한 명이 잡힌게 좀 찝찝한데? 불거 같은데? 불거 같은데? 아 죽었어? 근데 컷신이 되면 어떡해? 컷신이 돼서 불면 나는 나처럼 운전 못해서 못 들어간 줄 알았어 현지 코어 이 아는거 이 아는거 이거 오늘 문제는 그중 그중 이 아는거 아니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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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는거 그중 그중 이를 누르면 몸을 기울여서 잘 보셨어 사파이어 호감도? 돈을 뿌리려면 이렇게 하면 돈을 줘 돈 줬어? 아 이게 돈이야 돈 돈 뿌려 어떻게 가 이제? 나 돈 진짜 많죠? 못 때리네? 춤? 그래 어? 어? 난 춤 춤보해준다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어떻게 나가? 아 야 이 게임 못 바꾸네 이거 어떻게 나가? 아 나갈 수 있구나 야 야 여기 게임 쌀빠라네 이게 이거 어떻게 나가더라? 끄는거 끄는거 어떻게 해요? 끄는거? 끄는거 나갈라면 ESC 아 이렇게 해야하나? 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새끼가 피하는게 뭐였지? 사망 사망 응 됐어 나 가졌다 왜 야 깜빵가나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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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귀엽죠? 자 여기까지 이거 그 뭐지? 꺼야될거 같애 이제 여기선 어떻게 꺼 잠깐 프랭클린 돈하고 얘 돈하고 또 다르네? 아 아 조작을 너무 아 이거 안 지워두세요? 아 돈 돈 따로구나 돈 따로야 나는 총 사가지고 다 했어 요거 3은 뭐야? 레벨이에요? 3렙이야? 근데 어차피 저 3시까지 해야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더 해도 돼요? 잠깐만 나 총 아 총 제대로 했네 10살끼를 구독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이거 구독감사합니다 보다가 아 아 죄송합니다 차 차 어 저기있다 차 나와 나오라고 신고를 하네? 나 지금 경찰 경찰 경찰이다 경찰 아 미안해 경찰에 가서 나 지금 경찰 피하는 법도 잘 알죠 어 저쪽으로 빠져나가 저쪽으로 빠져나가자 저쪽으로 빠져나가자 아 아 아 개 멋있다 아 아 플랭 프랭클린 자 여기 자 여기 어 바로 앞이네 라마네 집 촉 데려가달라고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깜빵 가는거 같애 그쵸 빵냄새 진하게 나죠 라마 아 옆집이야 전혀서 옆집 왔는데 아 옆집이야 전혀서 옆집 왔는데 옆 옆집이구나 아 여기 아가씨 여기였어 엄마 엄마 산책하는 거 엄마 산책하는 거 봤었어 아 이모이모 이모 저게 뭔데? 뭐하는거야? 내가 누군데? 취소했나보다 사이가 안좋아 아니 뭐 개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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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박이야 내 욕박이야 하하하하 라마가 얌전히 있는게 웃겨 비즈니스 아 총사로 삼형제 삼형제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하하하하 머리가 마이크로폰 닮았어 하하하하 너희들 쾅 오 삼형제 마이크로폰 하하하하 ㅋㅋㅋㅋㅋ 욕밖에 안 돼 아, 사육장 있어 체류가스 요거 하나 사 수류탄 요거 하나 사 수류탄이 좀 비싸 일회용이라 아 돈이 없네 요거 하나 사 다가자 잡으러 가자 너 뭐 11도 틴다가 있나봐 유관장이 간다 자 유관장이 간다 출발 출발 총사고 야 타 빨리 아 몰라 걸어 스트레치 어 스트레치 얘기 들었던거야 스트레치 스트레치 여친 여친하고 뭐 하지 않았나 그치 스트레치 여친하고 그거 그거 했었잖아 아 아 걔 제이비 여친이었나 스트레치인데 왜 알지? 아 출빈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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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이 너무 그죠? 실제로 있을 법한 야경이지 매화에서 봤던 야경 매화에서 봤던 야경 어떻게 연출했을까 아 대사를 또 안봤네 어 그래픽이 현역이야 10년작 게임 반격 아냐 알았다 형명 우나 ş sky 에티 سوا 3년자 유관장이 간다 총 챙겨왔어 부쿠필스 3년자 유관장이 간다 총 챙겨왔어 총 챙겨왔어 부쿠필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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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얘 그때 걔 뭐 걔 쫓아다니면서 물은 애잖아 그치 하하하하 털어봐 와 저새끼 감옥 갔다 오다니 거침이 없네 하하하하 저새끼 감옥 갔다 오다니 하하하 하하하 아 지금 하하하 아 하하하하 이..이거 봐 아..아 이렇게? 아아 이거..와와 아 라마 쏠뻔 헤드샷은 누르거나 사격증 롤드샷은? 어? 나 죽었는데? 아 이게 원래 여기서 음악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음악 계속 라디오에서 음악 나와가지고 Pause 아 얘네도 뭐가 날아가는구나 아 미안 스트레칭 미안 깜짝이야 아 이거 숨고 아 이렇게 하라고 숨고 오케이 여기 아니구나 나 체력이 아 씨바 라마를 앞에 보냈어야지 라마를 앞으로 보내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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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라마야 먼저가 라마야 먼저가 라마야 라마는 근데 강철이요? 라마야 라마는 라마야 라마 라마야 라마 라마야 라마 라마야 고고 야 샵건 좋아요 대충 맞춰도돼 누구요? 아는 애가 아는 애 아니네? 모르는 애 람이 왜이렇게 잘했어? 람이 왜이렇게 잘했어? 람이 없을 때 람이 없을 때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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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씨 수류탄 수류탄 이때 써야겠다 수류탄 수류탄 침덕이 수류탄 깨스 깨스 수류탄 수류탄 pecially 수류탄 수류탄 수 첫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다 안 되겠어 다시 그걸로 돌아온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내 몸에 내 몸에 불이니까 아니 가지가지 하는게 아니고 내 몸에 내 몸에 내 몸에 달려 달려 잠깐만 있었네 불이 점점 앞으로 와가지고 빨리 가야되네 아 맵에 빨간색 만신전 만신전 이 곳이다 이 곳은 여기가 . . . . . . . 너는 벌써 죽을땐 우리 진짜 죽을땐 내게 죽을땐 내게 죽을땐 그 죽은땐 내게 죽은땐 지금 그 죽은땐 나니땐 나니땐 이거덕 이거덕 너 나니땐 그래 앉으자 서로 따라간대 야 저거 어떻게 해? 비행기 어떻게 해? 비행기 어떻게 해? 이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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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옥상에서 자꾸 쏴 짜증나게 아니 위에서 쏘고 오른쪽에 쏘고 쟤 라마 왜 안 쏘냐고! 라마 쏘라고! 가족들은 없나요! 달려! 달려! 이리와! 이리와! 전쟁을 하고 있어 아니 뭐 총으로 쫓아내는 것 봐 경찰을 남아야 빨리 가 경찰인 줄 알았어 가자 불 끄는 거 못 해요? 경찰이 불 끄는 거 못 해요? 경찰이 불 끄는 거 못 해요? 견수형적 놈을 뺀다 실패 더욱 위치를 다음 주에 띄우스 다음 주에 띄우스 다음 주에 띄우스 다음 주에 띄우스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이 놈이 없었어 너가 진짜 이상한 놈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는 그는거? 그는 그는거? 그는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 그게 여기, 성형이 생긴 것 같다 음.. 아.. 눈에 찍는 사람은? 이곳은 누구? 그곳은 누구가? 엇갈렸네? 가자. 얘들아 가자. 요관장 가자. 캡슐하기가 너무 어려워 캡슐하기가 너무 어려워 캡슐하기를 눌러서 캡슐하기를 눌러서 끝 캡슐하기를 눌러서 끝 캡슐하 너무 멀리 가가지고 경찰이 못오게 됐어 그냥 달리니까 달리니까 못있어 그냥 달리니까 괜찮다 경찰이야 왼쪽으로 아 나 끝났어 끝났어 갱을 건드렸나 갱들 갑자기 오는데 뭐하는거야? 쟤 맨 너는 이 쟤가 없잖아 난 필요하다고 감사합니다 이거야, L.D. 내가? 내가 이 쟤가 없냐 너는 이 쟤가 시작했으면 내가 이 쟤가 죽을냐 너는 다 끝났어 비전 꺼봐 야 라마야 비전 꺼봐 아 라마가 불을 안꿨어 아 시발 어디서 죽지 아 라마 타 라마 타 아 그 누가 쟤 타 너 타 빨리 타 뭐지 여유있어 도망간다 어깨 이리와 나이스 안으로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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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이트가 없다 어둡다 어둡다 뱅뱅 좀 더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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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기 시작! 멈추기 시작! 멈추기 시작! 멈추기 시작! 멈추기 시작! 경찰이 못 죽였다 멈추기 시작! 멈추기 시작! 경찰들을 만나면 우리는 멈출네! 멈추기 시작! 멈출네... 멈추기가 요러진 것 같아 뒤도 오고 아프고 어떻게 온거야 왜 안누르죠 고맙습니다 반죽은 옆으로 돌아갑니다 조심해, 마크! 너 새로운 흙이야, 마크! 경차는 앞으로도 오는데? 아씨 어디로 가야 돼? 개중있어 됐다 경찰보다 빠진다 여기서 경찰보다 빠진다 미니맥을 보면 앞으로 있구나 여기서 이쪽으로 빠진다 미니맥으로 빠진다 아 시그다 배우는 날씨가 느끼지 못했다 배우는 날씨가 느끼다 배우는 날씨가 느끼지 못했다 배우는 날씨가 느끼고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이거 타! 이거 타! 탔어? 아 죄송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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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지 자 여기서부터 아 그럼 시점을 바꿔야하잖아 여기다가 아 그럼 시점을 바꿔야하잖아 여기로 들어가잖아 어 이거 익숙한데? 마이클 드 산타집 아니야? 됐어 됐어 마이클 드 산타집이 짱이네 가자 타 아 진짜 힘들다 빨리 타 아 아 마이클 아 와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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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하 다 왔다 시간이 느리게 돼서 번호판을 가운데만 밀었어 자 내려 왔어요 밖에 밖으로 가야되구나 여기로 가야되 이 구자 새끼같아 아 롱 스트레치 스트레치랑 친해졌어요? 라마 스트레치 야 고생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연락처 나야 이제 더는 우리도 아니지 F 어 프랭클린은 알아 이 동네는 내가 왜 너한테 메일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 믿어 내가 속으로는 너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해서가 아니야 지금도 그럴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거야 너는 너고 그게 전부야 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 드디어 행복을 찾았어 내 오빠 동생들이 세상을 뜨면서 온갖 일을 겪어보니 네가 사는 그 삶은 나와 안 맞다는 걸 알겠더라 처음부터 알았지 내겐 견딜 힘이 없어 그런 삶을 원치 않아 난 다른 것을 원하고 그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작별인 것 같아 너도 알겠지만 난 항상 내 친구일 거야 하지만 그 이상은 될 수 없어 마티 자 타니샤 막스가 남겼습니다 건 너클더스터 범퍼 차 수총 가스 이 아이 원숭이 새끼가 도시로 돌아가면서 길거리 예술활동을 합치고 해놓은 짓거리 봤냐 진짜 황당한 새끼더라 지미 아 라이프 인베드에 친구 추가했으니 수락해줘 같이 놀자고 마이클 아들은 놀고 싶어요 내 임무집에 놔뒀어 나 옛날 했던거 암 확인을 안했구나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확인했어 그리고 연락처가 5 하원은 누구지? 2 2 2 아 그럼 4 근데 내가 거는건 밖이도 해요 이게 바퀴드요? 아 그래? 마이클한테 하면 받는다고? 어? 통화 좋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꺼? 끌 수가 없어 게임 예스 자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